보수 색조가 강한 후보들의 단일화를 아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단일화가 안 됐죠. 단일화가 안 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저러냐. 박선영이라는 분하고 조영달이라는 분하고 그렇게 해서 협조를 안 한 거죠. 결국은 다시 또 조희연 체제가 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인간이란 것은 욕심이란 것이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참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결국은 조영달 전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렇게 구속이 됐네요. 윤석열 캠퍼 출신의 조영달 구속. 주차비 대납 등 금품 제공 혐의. 주차비 대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가지고 구속도 안 해요.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6월 1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주차비를 대납하는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전 서울대 사범대 교수가 구속됐다. 조영달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중앙선대위 교육정상화 본부장을 영입한 윤석열 캠퍼 출신의 인사다. 이렇게 나오네요. 돈을 얼마나 전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혐의에 비해가지고 구속까지 시키는 걸 보니까 좀 의외네요. 조영달 후보는 6월 1일 지방선거 당시 지지자 등에게 주차비를 대납하는 등 금품을 부당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자 선거법을 준용하는데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등에는 실비와 법률상 정해진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선거법이 너무나 엄하기 때문에 그냥 걸면 다 걸리기 때문에 다 선관위 앞에서 벌벌 기능 같아요. 조희연 전 후보는 조영달 전 후보자는 6월 1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 4위를 차지했고 당선자는 보수전형이 분열이 되면서 38.10%를 얻은 조희연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딱 밑에 보니까 BA님이 보수교육감 단일화에 찬물만 뿌린 재수없는 인간의 구속을 환영합니다. 참 마음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이미 다 키운 입장이지만 서울시 교육감의 단일 후보가 돼서 이번에는 한번 바꾸는 게 좋겠는데 끝까지 뭐죠? 본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의 높은데도 불구하고 박선영 후보하고 조영달 후보가 보수 진영의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그렇게 반대하는 걸 보면서 참 권력이란 게 뭔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BA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피려가셨네요. 한번 경력을 보니까 60년생이네요. 영남고등학교를 나왔고 경북 7곡군 출신이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조영달 씨입니다. 선거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의 교육감 서울시장 서울교육감 서울시교육감선거입니다. 거소투표 관외사전투표 청운효자동의 관내사전당일 사직동의 관내사전당일 후보별 득표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거 데이터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교육감선거의 모든 선거 데이터가 전산적으로 조작이 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고 육안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뒤에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조작 공장이 있는 겁니다. 그 조작 공장을 제야 전문가가 찾아낸 겁니다. 이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돼가지고 찾아내 보니까 어떠냐 여러분들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조전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절반 50%를 훔친 겁니다. 그래서 동별로 훔친 표수가 나오기 때문에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서 진짜 조작되지 않는 후보별 득표수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그 선거 데이터가 육안으로 보면 다 정상적인 법입니까 숫자처럼 보이지만 그걸 컴퓨터로 분석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를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그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낸 은폐된 사전투표 조작 공장이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 공장을 가동해가지고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가 제조된 겁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표가 아니고 그걸 여러분들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중앙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바로 동별로 표를 훔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동산하에 있는 투표소별로 조전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0%를 빼앗아가지고 그걸 그대로 뭡니까 조연한 게 넘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재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죠. 청운효자동 보시기 바랍니다. 청운효자동에 조희연은 798표를 받았다고 여러분들 누가 발표했습니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798표는 어떤 수치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닐까 바로 조전혁에게 빼앗은 128표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조희연은 670표밖에 못 받았는데 조전혁에게 빼앗은 128표를 더해가지고 조희연이 798표가 된 겁니다. 조전혁은 청운효자동에서 258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진짜는 여러분들 384표를 받았는데 128표를 조희연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256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를 다 도덕질을 해가지고 선거사기를 친 겁니다. 기가 차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2022년도 요리를 지방선거에 서울교육감선거에 선관위가 발표한 모든 뭡니까 선거 데이터가 사전투표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과 거소선상투표와 우편투표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조희연은 우편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3499표를 받았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니까 3,499표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까 조전혁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50%를 빼앗은 613표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희연은 진짜 2,886표밖에 못 받았는데 조전혁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에서 50%인 613표를 여러분들 합 훔쳐가지고 몇 표가 여러분들 발표가 됐는가 하니까 우편투표가 3,499표를 받은 걸로 발표가 된 겁니다. 조전혁은 진짜는 1,839표를 우편투표에서 받았는데 여러분들 613표를 빼앗겨가지고 1,228표밖에 못 받았다고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한 겁니다. 기가 찬 거죠. 모든 대한민국 선거를 2017년부터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미국에서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받은 조전혁 후보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조전혁 후보도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해야 되니까 이런 자료를 보고도 아! 선거 조작 없었다. 나는 승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죽은 겁니다. 나라가. 나라가 완전히 저는 뭐 그래서 이런 보시게 되면 2022년 또 유일일 지방선거의 서울시교육감선거는 정확하게 조전혁 한 키만 50%를 훔칩니다. 조전혁이 종로구에서 4,868표를 받았는데 50%인 2,434표를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전산 조작을 통해가지고 바로 조희연 한께 넘긴 겁니다. 그래서 조희연 한께 2,434표를 더해주고 조전혁 한께 2,434표를 빼앗기 때문에 총덕표수 변화는 없습니다. 플러스 2,434 마이너스 2,340. 제로입니다. 그러나 조작된 총규모는 2,434표 곱하기 2배가 총조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전혁은 23%를 사전투표 득표를 받았는데 표를 빼앗겨서 16%밖에 못 받은 걸로 되고 조희연은 36%밖에 36%를 받았어야 되는데 표를 집어넣어가지고 43표를 받은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있죠. 제가 이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걸 알게 된 이상은 입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호텔방에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는 문제는 알려지지 않았으면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그렇게 당윤리위원회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세연이 어떤 의도를 갖건 어떻건 간에 간에 호텔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죠. 당윤리위원회 징계를 받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무슨 조희연 후보에 대해서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거를 이 숫자라는 것은 정직하기 때문에 이거를 제야 전문가 분석을 통해서 내가 해석해볼 때 이거는 침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지 혹시 이 방송을 선관위 관계자나 이런 분이 보시면 개인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공적인 이슈로 나이가 좀 그래도 있는 젊은 날 그래도 제대로 배운 경제학으로 훈련받고 수리분석으로 훈련받은 사람이 알게 된 이상은 중간에 해군 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익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고 그냥 침묵하는 사람들 많지만 그건 그 사람이 인생이고 그 사람 선택이고 이 자리에 선 경남 통령 출신의 공병호란 사람은 공병호란 사람은 그런 성향의 인물이 아닙니다. 알게 된 거대한 악을 침묵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인생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검찰에서 오래 이런 활동한 정치검사로 익숙한 그런 사람들은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깔아문 게 돈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 결과입니다. 제야 전문가가 제공한 겁니다.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뭐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조희은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이 35%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43%입니다. 이런 미친 수치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8%를 얹어준 겁니다. 조전혁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24%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16%입니다. 마이너스 8%입니다. 이런 조작질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좌우대칭입니다. 8%의 사전 투표 득표율을 빼앗고 8%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의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조작 공장을 여러분들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뭘 찾아냅니까? 조작값을 찾아내가지고 그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킵니다. 조희은이 도덕질한 것을 다 토해내게 하고 조전혁이 빼앗긴 것을 다 찾아주고 나서 여러분들 구한 진짜 사전 투표 득표수가 4번입니다. 득표율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사전 투표 득표율 조희은 36% 조희은 당일 투표 득표율 35% 비슷합니다. 이게 정상선거입니다. 조전혁 당일 투표 득표율 24% 진짜 사전 투표 득표율 23%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조작을 했기 때문에 후보별 사전 투표 득표수를 제조한 조작값을 찾아낼 수가 있고 조작값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그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그대로 재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숫자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니까 조작이 됐기 때문에 복원이 가능합니다. 조작이 되지 않는 후보별 득표수는 자연수고 무작위수기 때문에 누구도 재현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런 선거 데이터를 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침묵하면 저는 여러분들 이 나라는 철저한 친중과 좌익 정권에 의해 가지고 20년, 30년이 지배당할 겁니다. 20년, 30년이 지배당한다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핍박과 탄압을 이룬 물없어고 계속 방송을 하는 겁니다. 미래를 보는 시각이 윤석열이라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보는 시각하고 우리는 동갑내기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은 60년 전성기네요. 윤석열도 60년생이고 정진석도 60년생이고 오늘 뭡니까? 보수 후보 여러분들을 단일할 파투낸 조영달도 60년이고 공병호도 60년생입니다. 서로가 보는 인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들과 다릅니다. 그들처럼 여러분들 건사한 직책을 가진 건 아니지만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이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들은 역사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겁니다. 나라가. 그리고 그들도 감방 갈 겁니다. 좌익들 보았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어떻게 하는지. 좌익들은 사실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그냥 필요하면 만들면 사실이 되고 필요하면 만들면 진실이 되는 건지 좌익들하고 좌파들한테 뭐죠? 사실과 진실을 바랄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조작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도독질하는데 뭘 조작할 수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보고도 그 악을 일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보세요. 저는 관직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사심이 없지 않습니까? 사심이 있기 때문에 말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말을 왜곡하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이가 왜 말을 왜곡하겠습니까? 이준석이가 왜 선거 부정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하태경이가 왜 그렇게 발강을 하겠습니까? 선거 부정 없다고 다 사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기호라는 그런 사성장군인가 삼성장군인가 하는 사람이 지성이 없어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지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재연이하고 이런 천대협하고 이동헌이 인천광역시 연수월에 왜 여러분들 선관위 쪽이라면 손을 들어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그 사람들이 고대법대를 나오고 그 사람들이 뭐죠? 선군관대 법대를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이런 판결문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거짓을 덮기 위한 것이 꼭꼬서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당신들이 범인을 잡아오고 범죄가 언제 여러분들 발생했는지 정확하게 밝히게 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정신나간 이야기를 판결문에 담은 거 아닙니까? 수사권이 없는 여러분 원고가 어떻게 범인을 여러분들 잡아가지고 주냐 이야기죠. 그럼 검찰은 왜 필요하고 경찰은 왜 필요하냐 이야기죠. 다 이익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사회가 된 겁니다. 법조인들이 부패란 것은 말과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는 망할 겁니다. 저는 이 나라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경고가 많이 와도 그것을 여러분들 먼저 수정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썩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5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를 다 도덕질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넘어가자고 하는 사회니까 이게 어떻게 사회입니까? 이거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귀한 것을 알고 귀한 것을 지킬 의지가 없으면 그러면 고생길을 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짓을 언제 또 했습니까? 2018년 유일삼 지방선거에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똑같이 조작기를 한 겁니다. 서울시 교육감직을 여러분들 조작기를 했다는 것은 전국을 다 조작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교조 교육감 전성시대를 만든 겁니다. 201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입니다. 조영달 한께서 1%를 훔치고 박선영 한께서 박선영이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9%를 훔친 겁니다. 10%를 뭐죠? 조현이 먹은 겁니다. 조영달하고 박선영이 여러분들 그래서 총 20% 표를 조작한 겁니다. 이런 짓들 한 겁니다. 조영달이 빼앗긴 표는 자신이 받은 총 득표수 가운데 득표수 가운데 6% 박선영은 24%를 빼앗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다 작업들 한 겁니다. 2018년 또 거짓도 하고 그것이 시정이 안 되니까 2022년 또 서울시 교육감도 또 조작이 된 겁니다.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대책이 없는 사회고 대책이 없는 그런 국민이고 대책이 없는 민족입니다. 부정선거를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일어나서 안 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인간들은 사악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를 발각해가지고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주구장창 뭡니까 선거 사기를 저질러도 아무 이야기가 없고 정치하는 놈들이 그거를 수정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2018년입니다. 2018년 이 짓을 2022년에 한 겁니다. 6월 1일 날 이게 여러분들 2018년 이 짓을 했는데 2022년대도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에서 조희연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44%인데 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쑤셔 넣는가 하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54%로 10%를 뻥치기를 해줍니다. 박선영은 당일 투표 득표율이 37%인데 사전투표 득표를 28%로 주저앉힙니다. 마이너스 8.5% 표를 빼앗은 겁니다. 이런 짓들 해가지고 서울시 교육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구청장이 되고 시장이 되고 군수가 되고 광역시의회 의원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면정심 가진 사람 살겠습니까?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조작절한 거를 못 고치니까 2022년에 또 조작절하는 겁니다. 2020년도 상구대선과 2022년도 여러분들 요리를 지방선거가 조작이 왜 됩니까? 2025년도 4.15 총선에 침묵했기 때문에 또 조작한 거 아닙니까? 이번에 침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뭡니까? 2024년도에 또 총선 조작하겠죠. 240만 표를 빼앗겼는데 윤석열 후보라는 사람은 입을 다물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땡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악과 그렇게 큰 악과 타협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악과 타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큰 악과 타협하지 않습니까? 거대한 악과 침묵하는 것이 타협하는 거잖아요. 한동훈이가 잘생겼다. 서울법대 나왔다. 콜롬비아 법률대학을 나왔다. 똑똑하다. 말발세다. 말 잘한다. 그래 다음에 훌륭한 정치인이 될 거다. 정의감이 없으면 정치를 하면 안 되죠. 정의감이 있어야 국민들이 호소를 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거 아닙니까? 입 딱 다물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어떻게 모르겠으면 그 영민한 머리를 가진 사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조선으로 가는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조선이라는 것은 전체주의 사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주의 사회가 되면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전체주의 사회라는 것은 소수의 이너스컬 사람들이 이익을 나누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국민들을 약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방송을 내보냈던 것처럼 조선일보 여러분들 나오면 소득 정체율은 10%도 안 되는데 5년 사이에 뭐죠? 세 단위 숫자 여러분들 재산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험하고서도 내 문제 아니다. 나는 알 바 아니다. 공박사님 수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작하지 않습니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에서 바로 조영달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1% 빼앗고 박선영의 사전투표 득표를 9%를 빼앗아가지고 그대로 뭡니까? 빼앗아가지고 진짜 득표수가 구현되지 않습니까?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동별로 얼마나 훔쳤는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나라가 지금 이재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 뭐 대통령을 찬양하시는 분들은 조금 언찮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쓴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유튜버는 다 찬양하니까 공병호 박사는 좀 그래도 뭐 사실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정의성리님 말씀 잘하신 똑똑하면 뭐합니까? 핵심을 그냥 간과하는데 깔아뭉개는데 여러분 감이 안 오시죠? 조선으로 가는 것이 감이 안 오시죠? 문정건보다 훨씬 더 가혹한 세월을 2, 30년 전으로 경험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에 뭐가 남겠습니까? 나라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한국은 바로 주저앉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한국이란 나라는 교역국가이기 때문에 생산요소 가격들이 올라가게 되면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대화하세요. 대통령이 뭐죠? 들을 생각이 있어야 이야기를 하는 거지 대통령이 들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더라도 공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뭐죠? 딜을 지원해 주더라도 성장하는 거지 의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국민들이 의지가 없으면 뭡니까? 말장황인 거죠. 자 자